먼저 경기 시작에 앞서 공중한 경기 진행을 위해 수고해주실 경기 심판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독관의 김형남님, 주심의 이동준님, 제1부심의 송봉근님, 제2부심의 이용훈님, 대2심의 조지훈님, 이상 다섯 분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안상그리너스FC 선수단을 소개하겠습니다. 21번 황인재, 3번 송기련, 4번 송조호, 6번 박한수, 17번 이건, 26번 김민성, 8번 한권용, 9번 장혁진, 22번 김명재, 23번 오윤성, 14번 라홀, 교차선수입니다. 1번 헌성민, 10번 나시모프, 18번 정경호, 19번 박경희, 27번 서준영, 30번 류현진, 34번 신선진, 안상그리너스FC의 이흥실 감독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경기 승정군을 울릴 까치근단 성남FC 선수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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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에게 늑가이다 선음의 낙지키리통수 활발투명의 기사 레프티여로 이! 티빈! 티빈! 여친보는 이는 럭키가이 영진필 성남병 하나로 전하 키틴 백성진 성남은 사인들은 지배하라 이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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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을 향상시키는 전신장 바이어맨 이 후 콩 성남을 위해 나는 살린다 슈퍼소닉 이 이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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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 이태필 성남에 없이 살아있는 전설 두목같이 김 투 러 고 이태필 이선 배테랑의 품격, 후공 품격기 박성호 성남 명배를 제거시킬 사령자 박경훈 출격 준비하려 솜플레이어 철명파워 거미소 이시환 나의 지구는 끝나지 않는다 블랙레전드 장사영 미션 탄천유세를 지켜라 문지화 성남의 공격으로 내가 지휘한다 김영신 그난도 위에 맞는 플레이어 조채철 날카롭게 질투한 스나이퍼 이창 승리의 기운으로 골목을 흩는다 파울러 성남 없이 열두번째 천사들 이것을 찾아주신 홈팬 rack 할렉웁니다 콜라 entrepreneur 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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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읍